어린아이처럼 신준식 장동자엔 장난기 가득 허리 굽혀 배꼽을 쥐고 까르르 까르르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도망가는 친구 바지까랑이 잡고 벗기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하는 말 철없이 놀던 어린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어린아이가 된다 마음속에라도 아이처럼 놀면 젊어지겠지 젊어져서 용기가 생기면 그땐 진짜 흑장난할 거야 그땐 진짜 불장난할 거야 진짜 할 거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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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